오늘 보니까 지금 46장 1절은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볼 때는 우리가 지금 성경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팔레스타인 주변으로 있는 전쟁, 패권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주권자가 되십니다 이건 우리의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일반 역사 속에서 이때 팔레스타인 쪽에서 전쟁이 있음으로 말미야마 결국에 신 바벨론이 이집트를 갖다가 무너뜨리고 다시 이쪽 전체 쪽에서 모든 패권을 차지하는 일이 점점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게 바로 나중에 나타나게 돼서 굳건하게 되어지는 바벨론 제국입니다 오늘 이런 것들 속에서 우리는 잠시 46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애굽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다는 이 말이 지금 무슨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가 그냥 뭐 세상 나라 의지하면 세상이 나라가 망한다 뭐 이런 말을 하려고 세상 나라들은 다 망하는 나라야 이런 말을 하려고 이 메시지를 예레미에게 줬는가 우리는 조금 더 앞서서 있었던 일부터 한두 가지를 짚고 다시 46장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갖다 무너뜨리고 유다를 다스리기 위해서 그들은 로마가 썼던 정책 그것 같은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 그래도 가장 좀 좋아 보이는 인정을 받을 만한 사람을 총독으로 세워서 그 나라를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모든 건 사실은 바벨론이 조정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세움받은 자를 유다의 왕족이 죽여버리고 맙니다 죽여버리고 나는 이 사건이 벌어지자 이 바벨론이 세운 사람을 죽였으니 이 유다를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이 유다를 떠나는 게 우리가 살 길이다 유다에 남아 있으면 우리는 죽는다 이 생각 속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예레미야여 너는 가서 하나님께 기도 좀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좋든지 좋지 않든지 42장 6절입니다 좋든지 좋지 않든지 우리는 순정하겠다 이렇게 거기에 분명한 자신들의 결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43장으로 넘어가니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셨느냐 하면 유다라는 이 나라에 너희는 그대로 머물러 있어라 바벨론 왕이 절대로 너희를 건드리지 못할 것이고 내가 지킬 거니까 너희 떠나지 말아라 여기에 남아있는 게 지금 살 길이라니까 그런데 그들 마음속에는 이미 다 정해졌어요 뭐냐 하면 유다를 떠나서 애굽으로 가는 게 살 길이라고 그들은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가지 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바벨론 왕은 유다를 다시 와서 너희를 죽이고 그러지 않을 거야 이 총독을 세워 다스리는 거기 때문에 절대 안 죽여 내가 보호한다니까 했는데도 불구하고 겉으로 보니까 지금 이집트라는 나라가 우리를 애굽이라는 나라가 우리를 보호해 줄 것처럼 보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역사의 흐름을 미리 다 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역사가 어떻게 돌아갈지 저 애굽은 곧 있어서 바벨론에 의해서 폐망할 나라예요 다시 말해서 나방이 불구덩이로 들어가듯이 겉으로 보일 때는 화려해 보이는 것이지만 들어가면 다 죽는 게 이집트 땅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느냐 만일에 유다를 떠나서 이집트 땅으로 가면 이집트 땅에 곧 뭐가 찾아올 것이냐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찾아와서 괜히 너희도 거기로 들어갔다 불구덩이로 들어갔다가 너희도 그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너희도 망하고 말 거야 가지 말라니까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그 이집트로다가 사람들을 데리고 유다 사람들이 가게 된 이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드디어 이 애굽이 멸망하게 되어지고 있는 모습 이게 46장입니다 겉으로 볼 때 초창기에는 좋게 보였어요 초창기에는 살 것 같이 보였어요 그런데 점점 가면서 이 애굽이 무너지면서 애굽이 무너지니까 거기에 있던 유다 백성들도 같이 무너지고 망하게 되는 그래서 자기들이 심판을 자초해서 하나님의 심판 불순종 가운데 심판을 자초해서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여러분 이런 사건이 오늘 이런 말씀이 46장의 내용입니다 자 이제 다시 46장으로 와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금방 앞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팔레스타인 패권 전쟁이 있을 때 통치권을 자랑하던 나라는 이집트입니다 그러니까 주변 국가들이 어려움이 있으면 이집트로 다 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등장했던 게 아직 바벨론이 제국은 안 됐지만 신흥 바벨론 세력이 힘을 키워갖고 지금 46장이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오늘 앞부분은 지금 어떤 부분이냐 바로 이 이집트를 쳐부시기 위해서 원정을 죄송합니다 이집트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자꾸만 찝쩍거리니까 초창기에 이거를 무너뜨려야 된다 해서 이집트가 바벨론을 치려고 바벨론 근처로다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다가 원정을 나가게 되는 사건 여기에 묘사되어 있는 이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 유다의 왕은 당시에 여호야김이라는 왕이었는데 이 왕은 바로 애굽이 세운 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다는 철저하게 친애굽 정책을 썼습니다 친애굽 정책 그리고 당연히 바벨론은 배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무너진 겁니다 애굽 의존하는 나라 그리고 외국의 외형적인 과시에 의존하는 유다 이 사람들은요 그런 것입니다 여기에 나와서 언급되고 있는 것처럼 자기들이 지금 3절에 보면 작은 방패, 큰 방패를 가지고 내가 너희를 지켜줄 것처럼 말합니다 외형적으로 이것을 과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3절, 4절에 보면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배하고 나가서 싸우라 너희 기병이여 말의 안장을 지워타며 투구를 쓰며 나가서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하면서 오늘 우리가 얼마나 힘이 센지 우리를 의존하는 나라들 잘 봐라 하면서 원정을 나가면서 아주 의기당당하게 나아가는 모습을 여기에 보여줍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이런 외국의 지금 모습은요 정말 모든 나라들에게 선망의 대상이고 거기에 가면 우리가 살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유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선지자에게 선포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아무리 아무리 뭐라고 말해도 이 유다 사람들은 들을 귀가 들을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답을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걸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해달라는 데 하나님께 동의만 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정말 유다는 안전할까요? 유다는요 이집트를 의존했지만은 이집트의 왕 자신은 절대로 내가 너희를 보호해 줄게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계속 보면은요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뭐가 있는 것뿐이냐 이게 작은 방패는 내 개인을 막아주는 거예요 딱 그리고 큰 방패는 그룹을 막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기병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용병들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너희를 지켜주는 거야 바로는 자기 자신은 아무 힘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느냐 바로는 도구만을 사용할 뿐이지 도구를 사용해서 인원수 많은 거 아니면은 힘이 강해 보이는 무기 많은 거 이걸로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이 무용지물이 되면은 너희도 거기서 똑같이 폐망하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지켜줄게 내가 보호해 줄게 내가 너희들 절대로 바벨론이 건드리지 못하도록 해 줄게 이게 하나님이 앞부분에서 약속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막아주시겠다고 어떤 것이 너희를 가로막고 있더라도 내가 너희를 도와줄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애굽은요 8절에 보면은 얼마나 많은 군산지 애굽은 나일강이 불어남 같고 강물이 출렁인 갑도다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주민들을 멸할 것이라 하면서 이 나일강이 범람하면 주변을 갖다가 다 집어삼키듯이 요즘에 홍수나면은 주변 도시들 중국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고요 지금 이런 데 북한 모든 데를 집어삼키는 것처럼 지금 메소포타미아 바벨론을 향해서 올라가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갖다가 주변에 아주 작은 나라들을 강물이 뒤엎듯이 다 지금 덮고 가는 겁니다 점령하고 가는 거예요 오만함이 극에 달았고 이런 애굽 구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구수 사람과 붓 사람과 활을 당기는 루딤 사람이여 나올지어다 하면서 이 모든 지금 사람들이 막 어찌 보면 정신없이 달려가면서 그 앞에 막아 세울 어떤 누구도 없는 겁니다 이렇게 달려가라 하면서 바벨론 곧 저 신흥 바벨론도 곧 이런 옆의 나라들처럼 대고 말 거다 하면서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계사의 역사에서 애굽이 바벨론을 못 당합니다 여기 10절서부터는 이제 그러나라고 시작됩니다 우리 성경에는 끝에 루딤 사람이여 나올지라 하였다 여기까지 끝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그러나 그날은 주 망군의 여호와께서 그 대적 이집트 애굽에게 원수 갚는 보복일이 될 것이다 라고 여기서부터는 하나님의 관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라고 시작하며 망군의 여호와께서 그 대적을 보복하는 시간이에요 아니 잘되고 점령도 잘되고 곧 바벨론도 무너질 것 같은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렇지 않다 지금 이제는 그게 바뀌어갖고 하나님이 보복하는 시간이고 바벨론에 의해서 오히려 이집트는 무너지고 말 것이다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쪽에서 유브라데 강가에 넘어지며 엎드러지는 도다 하면서 그 강가까지 올라갔지만은 바벨론 강가까지 올라갔지만은 바벨론을 무너뜨리지 못하고 이 원정은 실패가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다 갔던 자랑거리들이 오히려 그 강가에 다 무덤이 되고 많은 상황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왜 이 장관 세계사의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그 속에 하나님이 보복하시는 날 그게 오히려 심판이 되는 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직면한 상황이 내가 감당하기 어려울 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도요 그 말씀을 신뢰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똑같이 유다 백성들처럼 너무 어려울 때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면은 제가 그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은 그 말씀대로 유다에 남아 있어라 아니 유다를 지금 바벨론이 들어와서 그 자기가 세운 지도자를 죽였다고 우리를 다 죽이고 말텐데 여기 있으면 죽는 거 아닙니까? 죽지 않는다 기다려라 너 여기서 네가 못한다고 하지 마라 못하지 않을 거니까 그런데 네가 만일에 저기 이집트가 좋다고 옮기면은 지금 이집트는 무너지고 있고 땅이 꺼지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갔다가는 너도 같이 매몰된다 들어가지 말아라 하는데 지금 보이는 이집트는 여기에 있는 것처럼 너무 강하고 너무 모든 게 잘 돼 보이는 것이에요 지금 이것으로 가면은 안 돼 그리고 이 일을 하면은 안 돼 그러나 지금 너무 잘 돼 보이는 거예요 내 눈에는 그게 답이에요 지금 유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하나님께 기도 요청을 하는 목적은 뭐냐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동의해 달라고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대의 것들도 얼마든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마음의 상처를 받아요 이렇게 메시지를 통해서 하면은 나를 향해서 한다 그러면 내가 돌이켜야 되는데 내 마음이 상처받았다라고 여겨요 여러분 들음과 순종은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말씀으로 생각한 것처럼 나에게 어찌 보면은 쉼표와 같은 시간 멈춰져 있는 나의 활동이 중지되어 있는 시간에 계속 이 말씀을 듣는 훈련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 이거를 철두철미하게 채비를 하여도 막상 상황이 맞닥뜨리면은 그 말씀대로 사는 거를 겁내합니다 아무리 여기서 훈련하더라도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 가면요 앞에 적군은 보지도 못하고 그냥 총만 올려놓고 머리 위에 올려놓고 총을 쏴대는 신병처럼 그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경솔이 여기지 말고 하나하나 들을 때마다 중히 여겨서 이러한 채비를 지금부터라도 해나갈 때 나중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속에 멈춰 서 있으라고 할 때 서 있을 수 있는 거 이 순종이 있게 되어집니다 아무쪼록 이번 한 달 이 더위 가운데 지칠 수 있지만은 우리가 드름과 순종으로 체비할 수 있는 이런 한 달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순종으로 체비할 수 있는